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광주는 8석, 전남은 10석 모두 민주당이 갈려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투표율도 광주는 68.2%, 전남은 69%를 기록하면서 세종과 서울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지역 민심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해석입니다. 기후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지역에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광주 8석, 전남 10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4년 전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지역 선거구 전우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최초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광주, 전남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공천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국에서 주목하던 친명 민영배 의원과 이낙연 새로운 미래당 대표가 광산 의뢰서 치룬 빅매치도 7만 7천 표가 넘는 표 차이로 민 의원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시민들의 명령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 명령의 중심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지부를 찍어라 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파탄난 민생 경제를 회복해라. 그리고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애를 써라. 이런 주문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 잘 받들겠습니다. 정권 심판을 향한 지역의 목소리는 투표율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광주 68.2%, 전남은 69%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지역민의 총선 투표율도 17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범야로 봤을 때 정권 심판에 무게를 둔 조국 혁신당이 광주 전남에서 40% 이상의 비례정당 득표를 얻고 12석을 차지하면서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18석을 석권하고 정권 심판에 초점을 맞춘 조국 혁신당을 비례대표로 선택한 지역민심.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국정 운영에 변화를 원하는 민심이 강하게 드러난 이번 총선이었다는 평가입니다. CNB 뉴스 기우입니다.